오늘 아침은 어제 슈퍼랑 호카이도 가게에서 샀던 딸기찜. 딸기찜. 샌드위치 만들 거예요. 슈퍼에서 이렇게 생긴 샌드위치용 식빵을 샀거든요. 안 뜯어줘. 가위를 잘라야 되나? 나중에 잘라야 되나? 샌드위치용 빵은 겉에 테두리가 없어요. 여기 샌드위치, 샌드위치. 짠 응 이거 이쯤에 넣으세요 넣으세요 아 넣으세요 아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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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넣으세요 그거는 나중에 넣으세요 야 도래쓰르 안빵만쓰르 메론빵쓰르 족빵쓰르 족빵 족빵 자 이거 찍어줘 이거 찍어줘 이거 찍어줘 이렇게 한 개 더 되나 한 개 한 번씩 족빵만 할까 응 꼭 눌러주고 꾹 오 이제 두개 두개 안 Troy 도래떡 도래 compe 도래 단 East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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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쇽판 에이 아 어떡해 오사라 오사라 호빵만 그래 그래 호빵맨 호빵맨 이거는 이거는 엄마 샌드위치 나도 안 좋아하지 나도 나도 아이 그거 먹어 하나짜리 이거 먹으면 되지 잼 잼샌드위치 만들어 잼 마마 발라줘 팍팍 발라줘 팍팍 좀 더 많이 좀 더 많이 이제 엄마 할까? 맛있어 이거 잊히고 맛있다 내기다 팍팍 좀 더 딸기가 크네 이번에는 메론빵 앙팍 메론빵 앙팍만 줄까? 응 잠깐 이거 하고 숙빵만 가해? 앙팍만 가해? 숙빵 숙빵 알았어 응 앙 고치는 거 담아 처음 먹어서 잘 안 보여 딸기잼빵은 처음 먹어서 먹을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누르니까 잼이 나온다 누르면 안 되겠다 이렇게 딸기잼빵 숙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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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이건 엄마꺼 떡이 좀 어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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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떤가? 함무 치즈가 맛있어? 잊지구잠가 맛있어? 잊지구 어후 잼 맛을 알았는데 잼 맛을 알았어 아 또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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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슬라임 슬라임 아 카페 큐요 하자 카페 주스 주스 너무 너무 응?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기무스 메뉴가 있나요? 네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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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1개 2개 1개 2개 3개 2개 3개 3개 1개 10 쥬쥬쥬 짠 맛있어 이게 무슨 주스야? 무슨 주스야? 이게 무슨 주스야? 이게 뭐야 모르겠어 링크 주스 링크 주스 귀엽다 이거 그림을 그려져 귀가이 맘의 귀가이 아저씨가甘이 오늘 하루가 환자들과 함께 피카츄? 피카츄가 있어요? 아 진짜 피카츄 서울 구우나? 서울 구우나 할로윈이 있는가는가? 지방 books에 들어 지침이 익었어요 나를 공룡하는 하나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침 먹으려고 아침 일찍 일찍이래 해봤자 8시 저희 집에서는 엄청 일찍 나오는건데 아무튼 8시부터 지금 아침 먹으러 아카사카에 가고있어요 하나는 졸리대요 오랜만에 아카사카 마르쉐라는게 있어가지고 거기 마르쉐 시장 구경하기 전에 아침밥 먹고 구경하려구요 우리 밥먹으러 가면서 차도 충전 가자 이끄어? 이끄어? 이끄어 또 그치에서 시티베이커리에 있는 레스토랑 맛있어 내 커피도 다녀오고 가자 일단 시티베이커리에서 하나가 먹을빵 좀 고르고 레스토랑에서 또 출근하려고 도둑 자 오케이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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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스토랑에서 먹으려고 하다가 그냥 빵가게에서 이것저것 주문했어요 주차비가 3천엔 이상이면 1시간 무료라고 해가지고 그거 맞춰서 산다고 이것저것 사버렸어요 남은 거는 집에 가져가야겠다 알았어 쭈스 그리고 두껍게 자른 토스트랑 그레놀라 빵파티다 빵파티 고구마빵도 있어 고구마빵 이모 고구마빵도 있어 아 그쪽이랑 똑같이 아, 똑같은 샐러드 똑같은 샐러드 똑같은 샐러드 아르타, 이때 드세요 아르 아르타aga 아르바이트 . . . 아침 휘저고 까기콜리 먹을 수 있을까요?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럼 1개씩만 먹으면 아, 뭐지? 아, 여기 왔어 마쯔리에 이따 마쯔리에 이따 마쯔리 아베키 내 입은 바다나츠가 또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내 입은 바다나츠가 더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바로 바다나츠가 더 다드니까 바다나츠가 더 다드니까 배가 더 아름다워 오늘 점심밥은 이 냉동, 미역우동이랑 이것만 하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부추만두, 만두 같은 거 이거 같이 구워 먹으려고요. 들어갈지 모르겠네. 사과자, 양파, 설탕이나 같이 구워 줍니다. 좌우, 질리, 고추만두, 우유, 칼치, 고추만두, 액정, 간장, 중화, BLACKMAKA, 그리고 현금이예요. 생선, 무, 호의, 최종, 물, 고춧가루, 고춧가루, 그리고 고춧가루, 뭐你想, 고춧가루, 고춧가루, 집앞 가수 마라 마라 맛있어 아 오늘의 마늘은 마늘을 준비했어요 하늘을 만들어서 하늘을 넣어서 더 맛있게 먹으면 설탕을 넣고 마늘을 넣어서 썰어둡 치즈 치즈 치킨을 먹으러 가는 중 So you don't have a bag of fish It's okay It's okay 또 또 토마토 보고 I don't know I was in the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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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바삭 소금 소금 다진 양념에 다진 양념을 넣어서 고기와 함께 함께 넣어줘야 합니다 양념을 넣어줘야 해요 양념을 넣어주세요 고기와은 양념을 넣어줘요 양념을 넣어줘요 계란 사장님의 우선은 마사님의 정보기를 끓여줄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으 으 으 으 자, 너네네. 어떤 걸까요? 자, 너네네. 자, 눌러봐,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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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였어 올까? 엄마일까. 아 나 싫었다. 꼭 세게. 오케이. 이거 해먹어. 마마 싫어. 도장 꾹. 막 이만. 고파 뭐야. 왜 고파? 준비하네. 가이래? 디저트 응 디저트 디저트에프트에 저희 디저트에프트에요 디저트에프트에프트에프트에주고 디저트에프트에프트에프트에vere라 디저트에프트에프트에프트에프트에프라니 꿀맛 음, 앗쓰이 쿠키 もう一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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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ちょっと熱い。 ママをふうふうして。 ママをふうふうして。 マナ。 食べてみてるじゃん、マンちゃんが。 ママをふうして、いやをぶった。 分からないし。 カメラ。 おいしく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